6번 보시죠. 아스팔트 방수공사에서 아스팔트 프라이머 아스팔트 프라이머, 프라임이라는 건 1등이죠. 즉 제일 먼저 모조에 바르는 거예요. 그게 프라이머가 되더라 라는 거.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더라? 콘크리트 면의 습기를 제거한다. 아니죠. 방수청의 습기침이 방지한다. 그런 역할은 아니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면과 아스팔트 방수청의 접착. 이거죠. 콘크리트 면 윗바닥에 균열 방지 아니죠. 이건 미리 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더라. 어렵지 않네요. 문제 7번이더라. 콘크리트의 배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배합이에요. 배합. 배합. 그죠. 그럼 뭐 답은 3번이죠. 볼 것도 없이. 철근의 품질은 철근이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에다가 뭐 하는 겁니까? 시멘트, 물, 골재를 섞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겠죠. 단위수량이라든지 물결합재비라든지 골재의 입도가 영향을 줄 것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배합이란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배합. 자 문제 8번 보시죠. 철근, 볼트 등의 건축력 강제 재료시험 항목에 일반적으로 제어야 되는 거. 철근이나 볼트 전부 다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철로 만들어져 있죠. 철은 전부 다 무슨 재료예요? 인장제죠. 그래서 압축강도가 아니겠네요. 그죠. 압축강도요. 자 인장강도 이건 당연한 말이고 굽힘시어, 연신률 전부 다 늘어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죠. 그죠. 얘만 쪼그라드는 것들이네요. 쪼그라드는 것은 의미가 없더라 라는 것. 문제 9번입니다. 발주자에 의한 현장관리입니다. 발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에요. 현장관리라고 하면 착공신고, 하도급, 현장회의 운영, 크레임관리 전부 다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전제를 붙여서 뭐라고? 발주자가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데 요즘은 직접시공제나 이런 거 해버리게 되면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해요. 어폐가 있어요. 사실은 답이 없어요. 답이. 다 발주자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전부 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굳이 골라라고 한다면 하도급 계약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원도급자가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에요. 현대건설이 현대건설이 그 밑에 있는 엘리베이터 회사 이런 거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텅키로 맡기게 되면 발주자는 현대건설하고만 계약을 하게 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별로 계약을 안 해도 되더라 라는 거에요. 이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의 답은 뭐가 돼? 2번이 되는 거에요. 원도급자의 발주관리와 계약관리의 항목이 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 문제 조금 그래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더라 라는 거. 문제 10번입니다. 어스 앵커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버팀대가 없죠. 굴착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다. 맞죠? 인접한 구조물에 기초나 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없죠. 하면 안 돼요. 그죠? 왜? 뚫고 들어갈 건데. 그죠? 그 다음에 위에가 어스 앵커를 쓰게 되면 대진의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대형기계의 반입이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땅속에 앵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속에 있는 앵커에 대해서는 시공 후에 검사가 어렵더라 라는 거. 그죠? 답은 그래서 나와 있네요. 2번입니다. 그죠? 자 11번 문제 보시죠. 단순 조적 블럭 쌓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시작하자면 답이 나오네요. 살 두께가 큰 편을 아래로 하여 쌓는다. 위로 가야 되죠. 살 두께가 뭐예요? 우리가 블럭을 쌓게 되면 블럭이 이렇게 생겼죠. 그럼 가운데가 비어있는데 이런 형태죠. 좀 극단적으로 그러면 이런 형태죠. 그래야지 이 위에 뭘 얹을 수가 있어요. 모르타르를 얹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에 거를 쌓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아래가 아니고 위로 하도록 쌓아야 된다.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줄은 10mm. 하루 쌓기 놓으면 1.5에서 1.8. 1.5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줄는 모르타르는 쌓은 후에 줄는 누르기 및 줄는 파기를 하더라. 당연한 말이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더라. 어렵지도 않네요.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QC에 활용해 도구가 아닌 것은 품질도구 하면 뭐예요? 히파특채각산층이죠. 히파특채각산층 이렇게 해오죠. 그럼 그게 없는 게 뭐야? 히파특채각산층 없는 게 4번이죠. 그럼 답은 4번이라. 이거 쉽죠? 아까 우리가 올해 시험에서 이전 다른 회차에도 이런 게 똑같은 게 나왔죠. 이건 완전 기본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외워야 돼. 히파특채각산층. 히가 뭡니까? 히스토그램. 그죠? 파특 특성요인도, 채체크시트, 각종 관리도, 각산, 산포도, 산점도, 그 다음에 층별이죠. 이 5개는 무조건 외워야 줘야 돼요. 암기. 이건 굉장히 수업할 때도 강조했을 거예요. 그죠? 자, 문제 13번입니다. 철근의 가스 압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은공법 준 접합 강도가 극히 크고 성분원서의 조적 변화가 적더라. 라는 거. 압축공은 작업 대상과 압축 장치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가스 압축할 부분은 직각으로 자르고 절단면을 깨끗하게 하게 되더라라는 거. 이것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문제가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이번 해체는. 자, 접합되는 철근의 항복점 또는 강도가 다른 경우에 주로 사용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답은 뭐냐면 이거죠. 접합되는 철근의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가 다른 경우에는 쓰면 안 돼요. 이게 명확한데 1번도 헷갈려. 왜냐하면 얘가 앞접을 하게 되면 앞접 부위에서의 성분원서의 조직 변화는 조금 일어나요.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1번 아니면 4번이 돼요. 1번 아니면 4번이 돼. 4번이 명확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더라. 즉 사용금지더라. 그런데 이것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 회차가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좀 많더라. 라는 거예요. 애매한 애들이.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게 애매한지 그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애매한지 모르면 이런 시험에서는 더 좋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부를 안 한 거죠. 그죠?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안 애매하다라고 하면.